이제 회사에서 사용하는 인사말, 회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누구랑 누구랑 대화하고 있어요? 김민수랑 치수가 대화하고 있는데 한번 볼까요? 뭐라고 써있어요? 맹갈라바, 그쵸? 맹갈라바, 맹갈라바는 뭐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온 김민수입니다. 한국 뭐예요? 코리아, 영어 그대로 쓴 거예요. 코리아, 코리아가 라데, 온, 온은 온. 코리아가 라데, 김민수입니다. 김민수입니다. 다시 한번 맹갈라바, 코리아가 라데, 김민수입니다. 그래서 치수가 뭐라고 해요? 남매, 칸나 칸나, 짜부바레. 남매가 뭐예요 여러분? 남매는 이름이에요. 칸나 칸나, 칸나 칸나는 자꾸, 여러 번, 칸나 칸나, 이름 여러 번 들어봤습니다. 뭐예요? 짜부바레. 듣다 짜레, 짜부레. 들어 봤습니다. 남매 칸나 칸나, 짜부바레. 제 이름은 짜만 남매가로. 짜만 남매. 뭐예요? 짜만은 저인데 누가 이야기할 때, 여자가 이야기할 때, 그쵸? 짜만 남매가로 제 이름은 치수바. 치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뭐예요? 뚜이아라, 왕따바레. 만나다가 뚜이레. 뚜이아라,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왕따바레. 여기까지 할 수 있을까요? 남매 칸나 칸나, 짜부바레. 짜만 남매가로 치수바. 뚜이아라, 왕따바레. 저기 민수가 뭐라고 해요? 공도에이, 공반리. 러가, 바텀마 우정 소비음에. 조조사사, 러가마. 공도에이 공반리. 무역회사라고 했죠? 공도에이 공반리. 러가, 그런 일이, 무역회사 일이. 바텀마 우정 소비음에. 처음이지만, 소비음에. 여기서 소비음에라는 게 이지만입니다. 소, 명사, 앞에서 명사가 있으면 소비음에라고 합니다. 앞에서 형용사가 있으면 그냥 비메라고 하는데, 명사가 있어서, 처음이라는 명사가 있어서 소비음에라고 합니다. 바텀마 우정 소비음에. 조조사사, 러가마. 조조사사. 뭐예요? 조사라는 열심히 하다예요. 조조사사는 열심히가 돼요. 동사에서 부사로 바뀔 때 반복해 줘야 돼요. 조조사사. 두 번씩 반복해 주는 게 문법에서 제가 다음과에서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조조사사, 러가마. 할게요. 껑도에이, 껑니, 러가. 바텀마 우정 소비음에. 조조사사 러가마. 마치수가, 티마르다. 짜비라. 마치수가, 마 라고 써있는데, 마치수. 치수시 라고 합니다. 여기서 치수는 한 20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마치수라고도 하고, 더 치수라고 해도 됩니다. 더 치수는 30대에서 한 40대까지. 치수시 라고 부를 때, 마 도 부르고 더 도 부를 수 있습니다. 이따 마치수가, 티마르다 짜비라. 여기서, 티마르다. 러가 뭐예요? 하는 게, 짜비라. 올해 됐어요. 짜리는 올해 되다. 그쵸? 올해 됐어요. 짜비라. 마치수가, 티마르다 짜비라. 그쵸? 마치수가, 티마르다 짜비라. 다시 한번 볼게요. 공도에 이 공반르다 짜비라. 가능할까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링글라 바. 구리야 라 레. 김인수 바. 남의 칸나 칸나. 짜부 바 레. 짜만 남의 가로. 치수 바. 두이하라. 완다 바 레. 공도에 이 공반르다 짜비라. 바. 탐 마. 우정소 비. 메. 조조. 사. 사. 러. 마치수 가. 티마르다 짜비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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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